저건 비슷하네요, 돌돌이, 돌돌이 비슷하네요. 그 밑에 깐 것도 세무제질이잖아요. 진짜 깔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건데, 저거. 그러게요, 저거 관리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는 거지? 공룡 테라스에서 한번 턴다. 이불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 터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오, 좋아. 오, 좋아. 저걸 이렇게 터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불 먼지가 많으니까. 아, 좋아. 오늘 이 날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 전날보다 한 20도 정도가 떨어졌어요. 아, 좋아. 아, 근데 이러면 개운하지. 야, 환기도 하고.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오늘 촬영 실패. 너무 춥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졌어요. 깔끔하다. 깔끔하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있네요. 신발 좋아하시는구나. 구조가 예쁘다. 정돈이 너무 잘 돼. 기타 있고. 오, 레코드판 있고. 우와, 지금 방금 옷 접혀 있는 거 봤어요? 본인이 접었다고? 네, 제가.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권윤 씨 매니저입니다. 지금 매니저로는 이제 첫 직장이고요. 첫 직장이고요. 형이랑 같이 일을 한 지는 이제 두 달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전에는 어떤 분들이랑 일하셨어요? 전에는 한예리 배우랑도 일을 했었고요. 최원영 배우랑도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에게 제보해 주실 게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형의 일상도 약간 좀 배우처럼 멋있으시거든요. 모르고 계세요. 본인이 그렇다는 거를. 일상도 영화 같은 저의 유리 형을 제보합니다. 건조해가지고. 저거 가습기인데 저거? 왜 이렇게 추워졌지? 혼자 사는 남자들은 다 아는구나. 겨울이라 건조하면 감기 걸리니까. 아니, 너무 편해서 좋아. 잘 샀어. LP 감성이구나. 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 갑자기. 어? 비껏 조금. 비껏 조금. 비껏 조금. 모른. 네. 에이. 엑浅. 이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